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거지? 크롱 오기 전에 와야하는데? 빨리 와라! 롤롤롱? 뽀로로네? 뽀로로야! 롤롤롤롱? 어? 어! 크롱! 뽀로로야 여기서 뭐하냐 크롱? 아! 나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누구 기다려! 그래? 어? 그건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 금방 갔다 올테니까 빨리 들어가! 응? 같이 기다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먼저 들어가라니까! 응? 그래 알았다 크롱! 그럼 나는 집으로! 롤롤롱! 롤롤롤롱! 아이스크림 먹으롱! 크롱한텐 미안하지만 크롱 자리가 없는걸 어떡해? 닫아! 빨리 와! 근데 뽀로로 뭔가 이상해! 여기서 잠깐 기다려볼까 크롱! 빵빵! 뽀로로!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차에 기름 넣느라고 그랬어! 뽀로로는 그것만 챙기면 되는거지? 아! 너가 준비하라는거 내가 여기 챙겨왔어! 그래! 우리 빨리 짐을 실자! 알았어! 뭐야! 뽀로로 나만 빼고 캠핑 가는거야! 내가 이대로 있을 순 없지 크롱! 뽀로로 떠날 준비는 다 된거지? 크롱! 캠핑 갈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가 좋다! 그래! 자! 출발한다! 자! 출발한다! 캠핑장으로! 고고고! 캠핑장! 캠핑장! 액250 grey 1 bars 캠핑장! 캠핑장! 나이가 1 quin одну 요리 배송관! 캠핑장! 캠핑장! 대면 이 양파! 뽀로로, 캠핑 오니까 진짜 좋지? 아, 너무 좋아.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두다야, 두다야. 두다도 너무 좋지? 아,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두다야, 배고파? 응, 배가 너무 고파. 배고픈데 우리 먹을 거 좀 먹고 놀까? 그래, 나도 배고프다. 내가 꼬치를 준비할 테니까 다다가 밥을 준비할래? 그래, 그러면 꼬치하면서 생선구이도 해줘. 알았지? 어, 알았어. 어, 꼬치 뒤집기. 아, 케찹도 발라볼까? 쏘! 딸아, 어? 왜 두다? 저기 있는 음료수랑 저기 있는 주스. 시원하게 먹어야 하는데 햇빛 때문에 다 차가운 게 달아질 것 같아. 응, 알았어. 그리고 나 이거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 그래, 조금만 먼저 먹어. 오예! 둘 다, 다 먹으면 안 돼. 응, 아니. 커튼을 쳐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들끼리 놀러와서 아주 신나고 날까도 이렇게 서운할 수가... 흐뭇, 흐뭇, 크롱. 아휴, 생선구우니까 우리 크롱 생각나네. 크롱 생선구이 엄청 좋아하는데. 도라아, 그만 먹고 이거 좀 갖고 가. 알았어. 오, 뽀로로 솜씨 굉장한데? 그럼, 내가 이 정도야. 빨리 가져가. 자, 음식은 다 된 것 같고. 딸아, 딸아. 어, 뽀로로. 거기 다 됐어? 응, 너는 거기 다 됐어? 어, 다 됐어.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캠핑용품은 어디서 난 거야? 이것도 너무 좋은데. 응, 이번에 캠핑카 사면서 캠핑카랑 같이 붙어서 나온 거야. 우와, 다다 좋겠다. 캠핑카 너무 달라. 어, 근데 너희들 안 먹을 거야? 그래, 빨리 먹자. 도라아, 음료수 좀 갖고 와. 어, 알았어. 포크와 칼질을 좀 해볼까? 캠핑카. 캠핑카. 우와, 진짜 맛있다. 포로로도 먹어봐. 알았어. 오. 이야. 아, 다다가 좋아하는 콜라. 자, 그리고... 그리고... 꼬로로가 좋아하는 사이다. 자, 식사. 아, 목말라. 주스 한 잔 먼저 먹어볼까? 아, 목말라. 주스 한 잔 먼저 먹어볼까? 캠핑카. 좀 맛있다. 어! 아, 이거... 쏙 꼈잖아. 자, 자, 뭐해, 빨리 와! 응, 맛있다. 뽀로로, 우리 저쪽 강에 가서 놀까? 좋은 생각인데, 더욱 내 수영이나 할까? 이야, 진짜 멋있다. 이야, 이렇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움직이 많네. 누나야. 응? 우리 수영하러 갈래? 좋아, 좋아. 머루로 온다, 숨어야지, 그럼. 아, 맛있겠다. 우선 밖에 꺼내놔야겠다. 얘들아.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가. 카롱, 답답해 죽겠다. 둘아, 같이 가. 둘다. 드디어 가는구나, 카롱. 그럼 이제 움직여볼까, 카롱. 아, 목마른데 너무 잡았어. 아, 배고파. 또 먹을 거 없나, 카롱? 배영! 여기 진짜 재밌다. 오, 잠수. 음, 냄새 좋다. 반두. 쭈쭈쭈쭈쭈쭈쭈. 이야, 또 먹어볼까? 음, 저건 뽀로로잖아. 빨리 먹어야겠다. 그럼. 어? 방금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잘못 봤나? 뽀로로. 어, 갈게. 배영! 어, 하만 떠면 들길 뻔했다. 그럼. 빨리 먹어야지.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뚜덕. 어? 뚜덕 뭐해? 어? 나 모래찜질. 우리 빨리 가서 밥 먹자, 이제. 어, 알았어. 시원해. 배, 너무 고프다. 우리 빨리 가자. 응, 빨리 가자. 으악! 으악! 세상에 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 어디 간 거지? 어, 혹시 여기 곰이 온 거 아니야? 산에니까 곰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가? 어떡하지? 무서워.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무서워. 그래, 우선 빨리 채우자. 우리 이제 거의 다 치운 거지? 어, 저쪽에 있는 것도 내가 트렁크에 다 넣었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골을 고는 거 같은데? 어디서 나는지 한번 볼까? 그래, 한번 보자. 나는 이쪽으로 볼게. 나는 이쪽. 아! 어? 무슨 일이야? 포로로, 여기 있는 거 크롱 아니야? 어, 그러네. 이쁘니까 우리 음식도 크롱이 다 먹었나봐. 크롱! 으응? 크롱, 일어나 봐. 어? 크롱, 어떻게 된 거야? 으응? 으응? 됐다. 물어보지 마라, 크롱. 뭐야? 남의 음식 다 먹고 자기가 화내는 거야? 크롱, 여기 있는 음식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됐다. 어떻게 나만 빼고 이렇게 캠핑을 올 수가 있냐? 아우, 미안해. 자리가 세 개밖에 없었어. 어? 미안해, 크롱. 내 생각이 짧았어. 몰라. 나 삐졌다, 크롱. 아, 크롱. 아, 크롱. 미안해, 크롱. 대신에 새로 산 캠핑카 옆자리 네가 탈 수 있게 해줄게. 어? 진짜냐? 나도 찬성. 우리 빨리 타자. 그래, 빨리 와, 크롱. 우리 캠핑카 타고 저기 동으로 놀러 가자. 아우, 좋다, 크롱. 우와, 캠핑카 진짜 좋다, 크롱. 그치? 이제 출발할 테니까 바로 앉아. 두다야, 뒷자리도 괜찮지? 응, 뒷자리도 아주 좋아. 얘들아, 캠핑카 이제 출발한다. 공공 공공!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예! 워크